이게 뭐냐고 모르신다면 대답해드리는게 인지상정 네 여러분 마사지기에요 터치식 진동 목 마사지기 웬 토끼냐구요? 얜 마사지해주는 토끼란 말이에요 지압해주는 볼 터치식 진동 실리콘볼 손잡이 간단한 구조로 되어있어요 귀 모양 손잡이에 건전지 하나씩 넣어두고 손잡이를 잡아 목에 대면 끝이에요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 작동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 시원해 물 정도는 약간 튀어도 오케이 이만큼 뛰어나니까 목, 팔, 종아리 어디든 마사지해버려요 간편하게 마사지하자 터치식 진동 목 마사지기